가족들이랑 함께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기분이라서 엄청 힐링됐던 영화 같아요 아이도 많이 웃고 저도 많이 웃었어요 어른들이 봐도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고 특히 형제에 있는 아기들 와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동생 생각도 나오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8살 차이가 나는 오빠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동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큰아이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보면서 스트레스 확 풀리고 계속 웃다와서 너무 좋았어요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우스 베이비 화이팅! 우스 베이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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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베이비 화이팅!